오우 쟤쩍꼬우 오우 숯불국이 굿 오우 냉면 기모띠 겨자랑 식초 이렇게 따라주네요 요즘에 오우 와우 국수가 근데 엄청 큰데? 아 냉면이? 오우 좋다 상렬이라고? 근데 여러분들 냉면이 배달 배달된다는 것 자체가 좀 꿀 아닌가? 아닌가요? 진짜 맛없어 보인다 아 맛있어 보이는데 겨자랑 이것 좀 넣어야겠다 요정도 만나면 되겠지? 식초 얼마인데? 이거 14,000원인데요 식초 요정도 굿 굿 이제 슥삭스까무 스까무 오우 쟤끼럽 아이고 식사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묵이 형 진묵이 형 암살포짜 한번 해봐 유주랑 유주 착해 엄청 성격 좋고 일단 냉면을 먹기 전 식사 아우 소소식사게 너무 감사합니다 냉면을 먹기 전에 계란을 빨리 먹어야 돼요 왜냐? 계란을 먹어야 위장 보호막이 펼쳐지거든요 음 쫄깃어 위장 보호막을 펼쳐 놓고 나서 먹어야 됩니다 음 초계국수가 여러분들 이 살 이 닭다리살 이 초계랑 같이 냉면 먹는 이래서 초계국수거든요 벌써 시원해 먹기도 전에 아 냉동지 않고 들어온 것 같다 아 추워 와 냉동지 않고 아 추워 식초를 좀 더 넣어야겠는데 숙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미쳤다 아 너무 추워 아 잠깐만 아 아 아 초계국수 너무 추워 아 아 추워서 못 먹겠다 아 초계국수 아 추워가지고 그냥 못 먹겠다 아 아 Jeff 아 아 Ignore 아ая 아 왜 이렇게 추워 고 Wi-Fi 먹어볼게요 와우 숯불고기 숯불고기 제대로 구웠네 하아 그냥 농담이고 여러분 시원한데? 그냥 먹을만한데? 먹을만한데요? 여러분들? 아 진짜 숯불 같은거 아닌데 먹을만하네 장난친거고 여기다 이 냉면을 맛있게 먹는 법 고기를 딱 들고 이렇게 해서 면을 딱 싸서 숯불고기 딱 면에 싸서 이렇게 이렇게 꾸리죠 아 숯불고기가 개꿀이네 근데 솔직히 좀 가격이 창렬이네 어떻게 와 어떻게 국수 하나에 고기 하나에 고기 조그만게 7,000원이나 한다고? 말이 되나 이게 진짜 뭐지 비싼건데 이렇게 하면 14,000원이라니까 이게 딱 때문에 7,000원이 아니라 합해서 14,000원이라고 7,000원 7,000원 이렇게 두개 동시에 고기 주는 냉면집 이런데 가면 이거 7,000원인데 이렇게 두개 동시에 아 아 아 승현님 너무 귀여워요 방문 열심히 해주세요 예 제가 좀 카와이 한가요? 오 그래도 고기에 싸먹는 냉면은 들리긴 하구만 맛있구만 그래도 이렇게 메뉴에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원래 맨날 고기, 햄버거, 치킨, 새우만 먹다가 여러분 제꺼 불 안났고 제꺼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꺼 2018년형 오이공지라서 이거 뭐맛인지 아시죠? 음 아 그러겠지? 아 내 다릅다 가격 떨어지겠네 하지만 상관없다는 내 자가 아니라 리코라는 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인 자에요 어 그래도 얼추 이렇게 하니까 배 차는데 여러분 배부렀데? 먹다보니만 아 배부려 아 어우 시원해 여기 고기 벌써 끝난거 싫어? 아이골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54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제 친구 제 친구 남순이 봐 제 친구 뚜니뚜니 남뚜니 봐 시청자 형님 아 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굿쓰고이 제 친구거든요 뚜니뚜니 남뚜니 아 자꾸 긴말로 자꾸 누가 긴말로 매트맛 손 팔꿈치에 떼 좀 벗겨라 씨발로만 뒤지기 싫으면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안 씻은건 진짜 죄송하고 근데 안 씻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안 씻었냐 어제 제가 샤워하고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좀 안 씻고 킨건데 어제 씻고 자가지고 오늘도 씻을걸 그랬다 어제 제가 땀면 많이 흘려서 안 씻고 아 씻고 잤는데 아 이야 우리 시스터 누나님 이이이이이이이 감사합니다 뚜니뚜니 남뚜니 황족 엘에스 아 감사합니다 221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아는데 원래 시청자분들은 잘생긴 방송 보다가는 못생긴 방송 못 보는데 못생긴 방송 보다가는 못생긴 방송 못 보는데 못생긴 방송 보다가는 못생긴 방송 볼 수 있지만 잘생긴 방송 보다가 못생긴 방송 못 보는데 신기하신 분이네 음 아아 국물이 시원해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아우 자신감 어디갔냐고요 맥힌마 여러분들 얼굴은 뭐 못생긴 건 못생긴 거고 그래도 저는 여성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누구든 꼬신다는 마인드에요 마인드만큼은 여러분들 자신감은 항상 좋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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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민이 어서와라 경민아 감전동도 이거 국수 배달 되던데 냉면 시켜먹어라 개꿀 초개국수 아우 여러분들 좀 양이 작네 먹다보니까 국수 두개 시킬걸 아아 그래도 시원하긴 하네 배가 배가 부른다는게 아니라 배가 차다구요 여러분들 시원한거 먹어서 배가 좀 차다구요 여러분들 시원한거 먹으려구요 으어어어어어어어 어우 어우 나 안 씻고 깨가지고 아 근데 씻고 깨야겠다 안 그래도 못 맥키마 새야랑 합방하자고 새야가 방송같이하자면 난 언제든 준비되어 있지 내 친구 새야 아 잘 먹었다 맛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굿 여러분들도 입맛 없으실 때 이렇게 좀 다양한 메뉴 시켜 드시면서 입맛의 활기를 찾으세요 아이고 우리 초기초기 초기 초기 119개 초기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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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9개 땡큐 초기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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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리 끝났다 баб이 아까 저보고 뭐라 디지기 싫으면 빨꿈치 밀어라 한 애가 맥힘아 디지기 싫으면 세아랑 야킹하러 가라 세아 야킹 혼자 하는게 잘해가지고 누구랑 같이 하면 노잼이야 오히려 2 2 4 5 6 7 8 9 10